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강의는 찬송곡 반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. 찬송곡 반주를 하자면 일단 리듬, 또 아르페지오, 또 여러가지 연주곡들을 지금 많이 연주를 할 수 있게 편곡을 해보았습니다. 그러니까 유명한 어메진 그레이스, 징글빌, 또 마귀들과 싸울지라 독주곡 같은 형태들도 많이 했고 일반적인 연주곡들도 많이 첨부를 했으니까 아무쪼록 찬송곡 연주하고 반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